너 지금 고수 자동차별 옆으로 찜째를 뜨끗고 해. 여기가 있었어, 여기가. 쌍루. 여기 올랐어, 여기 한국분들. 한국분들 다 이렇게 올랐어. 우리 그때 왜 이거 1월 달에 빵놈을 한 두 개 사 먹은 적이 있었잖아. 공주 있는데 기름덩어리는 왜 저렇게 안... 우리는 잘라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름이 다 녹아 빠지겠지, 뭐. 이제 보면 아래 기름... 빠지는 데가 있잖아. 근데 왜 저래 통통해? 한 번 익혀 나왔나 봐. 보니까 한 번 초벌구, 초벌구. 다 가지고 오니까. 이야,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더운 데서 일 많이 한다. 그럴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 더운 나라는 일이... 아니야, 쑤으로 구운다. 아, 쑤을 넣는구나. 쑤을 넣는구나. 쑤을 넣는다. 저번에 엄마가 갔을 때 오는 시점은 한 마디를 갖고 와서 진짜 이제 썰어주는데 여기는 여기서 이제 노포럼 집이라고 하니까 어, 진짜 이제 썰어줘. 아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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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니까 더울 수가 없어. 응, 더울 텐데. 그 쑤을 넣은 이유가 넓은 기초에 가야 돼. 이렇게 쑤을 넣으니 얄은중이 납니다. 찍자. 하고 Shiv이 상자. 고구마, 고추잎 같아. 고구마, 고구마 잎. 이게 이제 궁신채. 궁신채? 궁신채는 들어갔어. 그렇죠.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채소고. 아삭하삭하삭. 그냥 미나리 종류하고 비슷한 건 줄 알았어. 이쪽에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아삭하삭하삭. 여기다 한 침으로 썼네. 음, 껍질이 쫄깃쫄깃하네. 껍질이 쫄깃쫄깃하네. 단백하고. 소스는 달콤하게. 소스 맛은 괜찮네. 소스랑 오히려 같이 하니까 괜찮네. 소스랑 오히려 같이 하니까 괜찮네. 이게 약간 된장 같은. 나 순장, 순장. 살짝 미치엄 맛을 좀 봐봐. 이게 그냥 먹으면. 잡자 얼음 한대. 그냥 미치엄 먹으니까. 난 내일 먹은 것 같아. 아, 늙어도 돼. 평가에 씻어도 씻어. 이장에다가 볶은 것 같아. 근데 거기다 가면 조금 더 세게 있어. 으악! 다 씻을래.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저 손 씻었어요. 한 잔씩. 한 잔씩 드시고. 고기를 소스에 찍어서 올립니다. 파를 하나씩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치야?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고기를 자주 먹어요. 난 이 기합이 앉아있어요. 엄마는 이걸 싸먹으니까. 좀 담백합니다. 많이 복복해. 처음에는 복복한데 고기와 같이 쓰니까. 지금 좀 담백합니다. 여기 난 파를 좋아하는데. 완전 생판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향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 먹는 오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이런 밥을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식살대로 하고 싸먹어야 해요. 나는 저기 담백합니다. 여기 담백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아직 생판을 안 입고. 여기다가 이거 싸먹어도 맛있겠다. 싸무. 잠깐만, 이거 새콤달콤하고. 아, 새콤달콤하고. 아, 새콤달콤하고. 담백합니다. 담백합니다. 그러면 예보들은 여기 간이 더 젖어있으니까. 여기 오로지 한국군대. 한국군대다 이렇게 먹는 거 봐. 지금 고추 자랑숨을 옆으로 찜질들. 어? 지금 진짜요? 네. 장식으로. 촉촉해지겠다. 소화이가 웃기네. 야채. 야채는 그리고. 조금 너무 깨지기도 맛있다. 아,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나는 파를 더 넣어들었고. 아니. 아니. 그냥 먹는 거다. 기름기가 없어 보니까. 그냥 먹으면 좀 퍽퍽한데. 이제 나물이랑. 야채하고 소스 발라서 먹으니까. 조금 조화로워서. 느끼하죠. 느끼하지 않아가지고. 바질. 요거는 바질을 좋아하지 않는가? 아, 나 이상하다. 냄새를 씻는데. 먹는 거 씻으면 괜찮아. 그래? 아직. 아. 아. 이거 또 맛있다. 이거 또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게재료도 맛이 달라. 응. 이거 한번 뜯어봐. 이거.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난 모바질 먹고 있다. 엄마가 먹었잖아. 왜 다리가 두 개야? 작은 다리가. 응? 저기 거 먹었어. 얘는 이거로 만든 건데. 어, 어. 여기 또 다리야. 찐찐하니 암거나? 왜요? 암거나. 우리 다리가 네 개는. 아, 네 개가 아니라. 안에 이 오리나 다리가. 저거 하니까. 이렇게 안에 뭐 있나봐. 아, 손 찐듯 찐듯 찐듯. 달걀 밑에. 달걀 밑에. 아, 달걀 밑에. 아,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아, 그 마리 시키는데? 아니야, 이것도 완전히 그거였어. 이것도 완전히 올랐으니까. 서비스는 서비스였나? 아니야. 반말이 사가고 이런 건 왜 남은 거. 음. 이거 이거 똥뿌 기름. 나도 똥뿌 기름. 아, 나도 못 먹어. 전혀 안 먹어. 전혀 안 먹어. 그치? 왜 안 뛰어놨네 했던 똥뿌 기름. 우린 저거는 저도 안 먹어. 그렇지 않아. 맛있어. 왜 기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토요 냠냠? 형 이제. 아무도 안 먹으면서 맛있다고. 토요 다이어트해. 그치? 닭은 연한데. 오리 확실히 쫄깃. 그 맛에 우리 먹어. 음, 음. 오, 여기 마늘이 좀 좋하네. 그날 그 소시지랑 먹었던 마늘은 돌족한데 여기 지금 약간 찢어졌을 거 아니야. 돌향이 또 있어가지고 또 맛있어. 한 번 더 불을 입혔잖아. 음, 음, 음. 이건 내장인 거야. 근데 이게. 난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불러. 응. 그런대로 뜯어먹을 맛있네. 응. 대만 사람들이. 아, 뜯어먹는 거 좋아했는데. 뜯어먹는 걸 좋아해. 뜯어먹는 걸 좋아해. 나도 그냥. 아, 그래? 생선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나도 안 좋아해. 그래서 모가지, 모가지 보고. 응. 우리 아버지 다 잡으면 뭐 모가지 놔줘. 나도 예전에는 엄마처럼 손으로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대만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알, 뜯어. 엄마 스타일. 아, 엄마 스타일. 아, 엄마 스타일. 음. 맛있지? 맛있지? 어, 맛있어. 두부 집단, 두부 집단. 음. 잘 아야. phenomenal. 다 됐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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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뺨아우스 태의의 영상을 보내줘. 좋아해. 트라이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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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